2020년에 진행할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것에 연방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시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법이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가를 묻는 항목을 얻는 것이 행정법과 연방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지법의 리처드 시부그 판사는 행정부 조처가 모든 사람을 세라고 한 연방헌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조처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킨 것은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로부터 소수계를 보호하려고 만든 투표권법을 더 잘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물으면 불법체류자나 비시민권자는 불이익을 우려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고 이는 인구조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조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해당 소송에 참여한 캘리포니아주 하비에르 베세라 법무부 장관은 정의가 이겼다고 밝혔습니다. 센서스와 관련한 연방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1월 뉴욕 남부지법에서도 시민권 질문 항목을 삭제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오는 4월 23일에는 연방대법원이 뉴욕 연방지법 판결을 신속 심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심원입니다. KBS 뉴스 박진주입니다.